야, 엄지를 물숫가루 가지고 내리는거.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가 아픈 사람은 번처음이 있는거래요. 있습니까? 나 아퍼. 나는 없는데. 너 안아퍼? 안아퍼요 나는. 이렇게 해도 안아퍼? 네. 유지하고 싶어? 어, 안아퍼 이렇게 해도. 난 요리를 이렇게 고렸는데도 안아퍼. 아니, 풀 때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유지는 없는데. 은자님 몇살이라고? 아니, 유진만 없는데. 아니, 은자님. 그래도 악마의 기가 흐르는가. 은자님이 다른 고흡기랑 달라요. 고흡기들은 가드가 약한데 아니니까 다 점프 스프 하려고 그러는데, 은자님은 그렇게 안아. 아, 고흡기 다르고 나오지. 고흡기한테는 안 졌어요. 대쓰고 뭐고. 저 기긴한테 한 번 쥐고, 은자님한테 한 번 쥐고. 은자님한테 한 번 쥐고 싶습니다. 고흡기 대상. 어우, 무서워. 콤보 실수를 안하니까. 잘해요. ти FEW 내 Originally,liga팀의 공군이 great. 다 한 번 쥐고. 건가ụ는 bred. 왈도 Eigen 브러크? 얼마냐. ixes 다 와. 전 살리게 되는360가 전own. 룸.. 네 저게 석퉁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소리야 하는 게 석퉁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저거를 일레트로닉이라고 그래. 일레트로닉. 딘딴. 딴. 4라운드 4라운드 안녕하세요 알차님 반갑다 은자님 저 미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무릎판에 해야 될까 악마를 무찔러라 이제 시작인가요? 은자님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콤보 잘 때리기 때문에 안 돼 조심해 아 이 노래 맵이 노래 좋더라 와 다방발 요즘 다방발 음 음 음 으아 미강발 저기다! 어? 레아즈 이겼나? 곧 안 찍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또... 아세요 좀? 에라이 나는 사자를 안하네 아세요 좀? 오! 오! 와! 땡기! 아 감사합니다 떨어졌어요 엠페라 뭐 계급인가요? 색가슴 찍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엠페라 계급 안해요 요즘에는 워낙에 계급 백상기 때문에 엠페라 찍어도 좋을 것 같아 와! 과감했다 근데 은근히 고급자 카즈아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폭류가 다... 까다로워 난 진짜 카즈아 상대하기 벨비진 덜 가는 점프할 때 레이저 쓰면 존날바 진짜 점프 한번 해야되면 열리죠? 뿅 나오면 존날바 데미지 얼마 안하거든요? 근데 열받... 게임이 안 돼 그거 맞아 오! 빵빵빵! 우와 카운터! 9종! tı 레이저 5종! 이게 시험 콤보가 아니거든요 이게? 와 콤보 실수를 안해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해 어우 콤보 실수를 안해 야 이제 너 로아이로 빼 바꿔 그 로아이님이 이로하로 아이들 바꾸셨잖아 얼른 빼 바꿔 로아이로 로아이를 하지마 오케이 땅땅땅 떼고요 뭘 때릴까요? 이미 뺏겼다고 너는 로아이를 해야될 아뇨 고흡기로 해야지 힘들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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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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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만넴 나왔다면서요. 4시간만에 만넴 나왔대. 또 고흡기 이 터널이요. 디스 고흡기 노피스 가 이 터널이다. 엘리자는 라이젠. 알리자 류제. 내가 의자님 데스 막 하시던데. 되게 반갑네. 오오오. 제 알리자는 저기 퓌으읍 하면 돼요. 퓌으읍.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르경 방탄인데. 물을 그냥 낀 딴게. 아우아우. 퍼펙트. 저만 좀 못 타지. 퓌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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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dep Wald. herumah구 뱄of. 얼uss. 모shore. 훗. 훗. 되엄이. впck. 흠. 흠. 웠. 음. 澱. 퓌으. 휙. 퓌으. 햅. 셀. revolves태 Hertz. 무릎 했다는 그냥 그런게 있어요. 무릎 대급 걱정은 하는게 아니다. 무릎 대급 걱정은 하는게 아니다. 무릎 대급 걱정은 하는게 아니다. 무릎 대급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무릎 대급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무릎 대급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싸움. Q. 어, 데미지! 빨리 잊어버려! 어, 다시 시작한다. 음, 다시 시작한다. 우리 다시 처음 시작한거야. 은자님! 어, 만났네 은자님! 야, 은자님! 아, 뭐야! 풀장 갖고 와가지고! 에이, 진짜 은자님! 어, 키스맵 좋아요. 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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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오페이 그럼 반수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 데미지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어려워요 타노스님 감사합니다 타노스님 감사합니다 은자님 잘하는거에요 저도 복귀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쓰기 어려워요 그리고 삑살이 잘나 근데 은자님은 삑살이 다 안나요 엄청 연습을 한거에요 엄청 타노스 타노스라는거에요 다노스 오페이의 좋은점이 뭐냐면 억지 부릴수있다는거에요 비가있으면 더 억지 부릴수있고 초동팔님은 게임합니다 기타가 아쉬워 비가가 제일좋대 비싸지 비싸주네요 아무데요 아무데요 걸렸다 오오오오옳 오오오옹옰 오오옷오호옹옹에 오케이 오케이! 어우 씨, 클라파했다. 저거 안나왔던 물건 걸렸다, 저거. 그냥 점프에 좀 걸렸지. 어우, 그 점프한 거 노리고 있었다, 내가 배는. 어, 탈지할 때 쓰려고. 어우, 대소름인데 이거? 응? 역시 85년생들이 문제야, 이거 게임하는 거. 야, 패턴 지렸다, 씨. 딱 기모으고 점프한 거 노리고 있는 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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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지 않아? 위험해. 무르비 철권님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하고 웃기 잘한 사람하고 효과는 다릅니다. 습하고 웃기 잘한다. 우아! 아이고, 진짜 안 쓰는 것만 해. round 2. 싸이트. 습하고 웃기다. 습하고 웃기다. 어렵죠. 저는 스파 충분히 다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워요. 이미 시스템부터 3D하고 3D하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파는 특정 캐릭 아니면 거리에 따라 콤보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제 뭐 전용 콤보 있잖아요. 유리안같은거, 박치기, 짠점 박치기, 짠점 박치기 이런거, 이런거 빼고는 콤보가 일정한데 스파은 축이 틀어지면 콤보가 달라져요. 이득 프레임도 달라지고 그러겠죠. 두개 해본 사람이 봤을 때는 스파이 더 어려워요. 이제 스파 할때는 모으기라는 시스템이 적응이 안되고 홀드라는게 적응이 안되고 맨하트, 가일, 이북, 수리가 거기에 샤넬 팔찌를 침면 나와 샤넬 팔찌를 침면 나와. 포무디 포무디 팔찌를 침면 돼. 포무디. 포무디. 스파이로 rocks을 걸어 south, 알 아벜발. 아 진짜 알았ensis 대부분. 아벜발 조심. 다음날 조심. 어어 어어 어어! ES 증명이었어! ES 연관이다! ES 연관 나왔다! 제일 좋은 기회 놓쳤다. 어 대박 ES 연관 나왔다. 네, 킬 때 계속 때리는 거 확정이야. 콤보니까. 이제 이번 트로폰7 FR에 고호키 이제 탐전 캐릭이에요. 스토리상. 이제 헤이아치 마누라 하준이가 헤이아치를 좀 이렇게 조져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호키가 조지러 왔습니다. 죽었다. 일쑤 생뎅. 렛츠. 라운드 투. 파이트. 파이트. 조신내야 돼. 우아. 원래 고호키. 오 죽었어. 아. 세멘. 너무 억울하다. 이 게임 너무 억울하다 진짜. 싸이트 하쿠오타 오 등겟을까? 하쿠오와 요이까 딴소는 땀맞추니 아휴 달랑이 오므랑 오 핑살 오와 오오 ave나 짜금gl 더블타는 schedul receber 2번 3, 2번 3, 2번 2번 우와, 우와错 멋진데 우와, 오오 오 몰라 몰라 우정조심 오 이게 싸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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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찌블리 와 역시 억울하다 하 수고하셨어요 야 자리가 이렇게 막히나 아 유진나 없어 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